직업상담사 2급 필기, 기출 및 출제 예상 문제 4과목, 노동시장론 20문제 61번, 다음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증가 2. 자본전략적 기술 혁신 3. 자본의 질적 증가 4. 노동의 질적 향상 정답은 1.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증가 해설, 자본이나 노동 등의 생산 요소를 질적으로 증가 또는 향상시키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이중 역할 이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62번, 효율 임금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효율 임금은 생산의 임금 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2. 효율 임금은 전문직과 같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관측하기 어려운 경우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3. 효율 임금은 경쟁 임금 수준보다 높음으로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가져다주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4. 효율 임금은 임금 인상에 따른 한계 생산이 임금의 평균 생산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정답은 3. 효율 임금은 경쟁 임금 수준보다 높음으로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가져다주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해설 효율 임금 가설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 더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임금과 생산성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은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노동 생산성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논리를 토대로 하였다 그러나 효율 임금 가설은 그와는 반대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들의 노력이 증가하여 노동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63번 다음 중 시장균형 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인력의 부족 2. 노동조합의 존재 3. 최저임금제의 시행 4. 효율성 임금정책 도입 정답은 1. 인력의 부족 해설 임금이 하반경직적인 이유 화폐현상 장기 노동계약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제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최저임금제의 시행 대기업의 효율성 임금정책에 따른 고임금 지급 64번 임금상승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곡선의 형태는 정답은 3. 좌상승한다 해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임금의 상승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노동공급곡선은 후방으로 굴철 좌상승된다 65번 성과급 제도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직원 간 화합이 용이하다 2.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3. 임금의 계산이 간편하다 4. 확정적 임금이 보장된다 정답은 2.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해설 1. 3. 서버는 고정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한다 66번 다음 중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경기 활성화 2. 직업 전환 교육 3. 이주에 대한 보조금 4. 산업구조 배나의 의칙에 따른 인력수급 정책 정답은 1. 경기 활성화 해설 경기 활성화 총수요 증대 고용 창출 사업 확대 등은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에 해당한다 67번 파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노동조합 측 노동소득의 순상실부는 해당 기업에서의 임금소득의 상실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2. 사용자 이윤의 순감소부는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항상 더 크다 3. 파업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큰 것이 보통이다 4. 파업에 따르는 생산량 감소는 프라산업의 생산량 증가로 보충하기도 한다 정답은 2. 사용자 이윤의 순감소부는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항상 더 크다 해설 3. 사용자 이윤의 순감소부는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비롯되는 감소분보다 적을 수 있다 그 이유는 4. 사용자의 경우 사전에 파업에 대비하여 재고량을 쌓아두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생산 라인에 투입할 수 있으며 문호동무 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 참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 중단에 따라 원재로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8번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오인이 아닌 것은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2. 장기 근속 가능성 3. 위기적 직무세열 4. 기능의 특수성 정답은 1.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해설 기업에서 열어된 직무 체계는 장기 근속제로 하여금 보다 책임이 무겁고 관리 범위가 넓은 직무로 옮겨가도록 하며 기업은 고임금과 높은 직위로서 이들을 우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 내의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69번 분단 노동시장 가설의 출현 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능력 분포와 소득 분포의 상위 2. 교육 개선에 의한 빈곤 퇴치 실패 3. 소수 인종에 대한 현실적 차별 4. 동질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 정답은 4. 동질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 해설 분단 노동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이 능력, 교육, 인종, 성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분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단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기회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가설이다 따라서 동질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분단 노동시장 가설과 모순되는 내용이다 70번 기업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또는 종업원 지주제 도입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새로운 일자리 창출 2. 기업 재무 구조의 건전화 3. 종업원에 의한 기업 인수로 고용 안정 도모 4. 공격적 기업 인수 및 합병에 대한 효과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 정답은 1.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해설 기업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또는 종업원 지주제 도입은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 의식을 높이고 종업원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71번 마르크스에 의하면 기술 진보로 인하여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무슨 실업이라 하는가 정답은 3. 기술적 실업 해설 기술적 실업은 기술 혁신과 노동 전략적 신기술의 도입 자본 집약적 생산 방법의 제용 등이 노동의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발생한다 72번 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고 채용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기업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는 숍 제도는 정답은 4. 오픈숍 해설 오픈숍은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여부가 고용이나 해고의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조직의 확대에 가장 불리하다 73번 노동의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일정 임금 수준 이상이 될 때 노동의 공급 곡선은 후방 굴절 부분을 가진다 2.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의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경우 임금률의 변화 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 3.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의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경우 임금률의 변화 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 해설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의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시간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임금률의 변화 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해당한다 74번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금 결정에서 기업주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선호하고 노동자는 동일 노동 차등 임금을 선호한다 2. 기업주에게는 실질 임금이 중요성을 가지나 노동자에게는 명목 임금이 중요하다 3. 기업주에서 본 임금과 노동자 입장에서 본 임금의 성격상 상호 배반적인 관계를 갖는다 4. 임금은 인적자분에 대한 투자 수요 결정의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답은 1. 임금 결정에서 기업주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선호하고 노동자는 동일 노동 차등 임금을 선호한다 해설 기업주는 노동자들이 담합이나 폐업을 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 간 임금의 차이를 두는 관리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노동자는 경쟁을 피하고 단결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75. 근로기준법의 경영상의에 의한 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조항이 등장하고 파견 근로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정답은 4.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효율적인 인적 자원의 필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6. 준 고정적 노동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퇴직금 2. 건강보험 3. 유급휴가 4. 초과 근무수당 정답은 4. 초과 근무수당 해설 초과 근무수당은 임금 노동비용에 해당한다 77. 완전 경쟁시장의 치킨 매장에서 치킨 1마리를 14,000원에 팔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을 시간당 7,000원에 고용하고 있다 이 매장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무엇과 같아질 때까지 고용을 늘려야 하는가? 정답은 1. 시간당 치킨 2분의 1마리 해설 노동의 한계 생산량은 생산물 가격분의 임금율로 14,000분의 7,000은 0.5개가 된다 78.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1. 명예퇴직을 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 2. 하루 3시간씩 고직 활동을 하고 있는 전직 은행원 3. 하루 1시간씩 학교 부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4. 하루 2시간씩 남편의 상점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기혼여성 정답은 3. 하루 1시간씩 학교 부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해설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79.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든 근로가 합법화되었을 때 외국인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0.6이고 임금이 15% 상승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몇 퍼센트 감소하는가 정답은 2. 9% 해설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므로 0.6은 15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따라서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은 0.6 곱하기 15로 9%가 된다 80번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최저임금제는 비숙년 노동자에게 해당된다 2. 해고자 취업대기자 구직포기자는 실업제에 포함된다 3. 해외상임금은 노동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다 4. 최저임금 노동조합 또는 직업탐색 등이 실업의 원인에 포함된다 정답은 2. 해고자 취업대기자 구직포기자는 실업제에 포함된다 해설 해고자 취업대기자 구직포기자는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취업을 하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개시하지 않는 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